그걸 보여줄게. 아까 선생님이 좋은 피아노를 보여줄게. 내 털 안 돌리는 것 같아. 페달이 좀 맛이 간 것 같아. 그래요? 여러 가지로 오늘 막 먹이셨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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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사진을 가면 내 꺼는 거지? 하지만, 내가 조심하고 오셔도 동의스러운 것 같아요. 망한 건 아니다. 페달 올림이 있지 않아요? 아니면 이런 피아노입니까? 내가 이 브랜드를 몰라. 나 누르고 있는데 이거 별로 안 누른 거 아닌가? 20%만 오르는 거 같은데 줄여놨나?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이거 야마피하는데 어디 바뀌었나? 다른 애병 뭐라고 돼 있는데 필기체라고 잘 모르겠고 오케이 해봅시다 뒷장은 저한테 있어요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내가 안 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내가 수목금 와서 개고생을 하고 왜요? 선물처럼 남아있어요 선물은요? 없어요 지각은 하지마요 정시에 왔으면 내가 욕먹었겠지만 약간 기체가 달라졌어 아 그럼 틀렸어 어? 이거 알아요? 4분으로 연습하게 되잖아 4분까지 치고 끝내면 돼 지금 아니지 탭페이지까지 4분 그런 거 찾지마요 그런 거 찾지마요 너무 그거 같다 지금 좋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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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viamente 이거 전화 온거 VR 안녕 언니 여보세요 네 네 네 네 피아노 아래요 피아노 아래요 아니요 네 그냥 당겨요. 얘만 당겨요? 네. 당겨가지고. 얘를 당기는 게 맞나? 네. 당겨가지고. 얘를 당기는 게 맞나? 네, 눌렸어요. 여신 다음에 보시면은 아래에 레버 3개 보이시죠? 아니요. 페달 있는 쪽에 돌리는 거 3개 안 보이세요? 아, 네. 그리고 제일 오른쪽의 거를 한 4바퀴 정도 감아주세요. 시계방향이요? 반시계방향이요? 시계방향으로요. 날씨가 풀리면서 조금 풀어졌나 봐요. 아, 네. 네네. 한번 써보시겠어요? 일단 닦고 해보고. 어때요? 느낌은 어때요? 난 똑같이 밟아야 하는데. 건조한데요? 네. 잘 안되는 것 같아요. 더 해봐야 돼요. 더 해봐야 돼요. 네. 지금 밟아지는 느낌? 좀 더 그려볼 수 있을까요? 네. 잠깐만. 네네네. 이렇게 하는구나. 이렇게 하는구나. 딱 4틱인데? 아, 공원할 데도 없고요. 옆에가 영창그랜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아, 학생이 나를 알아보고.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. 근데 A하고 B가 있는 거야? B요. B요? 아니, 여기도 원래 야마하였어요. 전 그래서 여기 예약한 건데. 내가 확장하면서 건반을 바꿨어요. 앞에 있는 거랑. 아, 그래. 남부터미널에 좋은 연습장실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. 그 중에 여긴데. 그.. 그랜든가 스타이노인가 뭐 근처에 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. 네. 비싸서. 덜 됐다고 하긴 또 그래. 아, 저걸 그거는.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약간 페달이 조금 있기는 그래요? 좀 별. 막 뭐 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그런데. 아무튼 좀. ester G. 오징어 많이 축 쳐지냐? 제 꺼로 하 .. 제 꺼로 마시죠. 진짜 잠시만요, 잠시만요. 한 번 더 개겼다는 이거 그거를 추고 확실히 좋아졌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라고 근데 만약에 길에 이런 피해보가 있다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풀어서 엄청 흥어졌는데 저기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율을 나중에 배워볼까요? 나중에 내가 잘릴 수도 있잖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도배장판 부터 마스터 건물 몇 건물이에요? 88이죠? 제일 작은거 해봐 4... 6개? 한 이 정도? 40몇? 될 것 같은데 이만해 이거 대결했다고요? 3개월 렌털?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인가? 85, 70, 56 85년생이세요? 70년생인가? 70년, 50년생 70년생 큐베이스나 이런거 지금 아예 없죠 그거는 다운받는게 어렵지 않겠네요 유즈 스코어인가? 그거 붙이면 나는 지금 소리만 나면 되니까 1차적으로 얘기하시면 큐베이스는 붙여야 되고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볼 게 있어요? 거기서 왔던데 3개월을 일단 해보고 내가 그럼 3개월간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했는데 아 역시나 3주 동안 하나도 안 했어 시간이 그러면 사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빌려본거지 내가 사면 과연 집에서 얼마나 하는거야 시간이 없어 지금은 그렇네 하긴 하려고 하죠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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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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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안 누른거고 2번으로 그냥 가볼게요 진도 나갈게요 지금 속상에 죽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며칠 트레이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냐. 내가 이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잖아요. 피아노가 없었어. 부르지 말고 일게요. 아 눈시울이 촉촉해지고. 원래 오늘 계획이 뭐였어요? 원래 지금 이 시간이 안될 뻔하셨던데. 원래요? 머리를 자르려고 그랬어요. 머리 자르는 걸 믿었어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하고 이거지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이제 이 다음에 할 거예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머리가 단발병까지 가려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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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클래처를 해놨어요. 좀 틀리지 않아서 해놨어요. 비밀클래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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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놨어요. unn하고 다run-다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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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높은 무언가 만드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지 좀 하면 돼 나아 나아 숨 찾기 아, 저거 뭐 있었는데? 아홉? 시험 또 하고 저거 팡말로? 아, 여기!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나? 심심해 발리에서 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서핑하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? 아니, 친구가 없는데 종합성물로 갈고 싶은데 안 좋지 않았나? 아, 저거 하긴 아, 가늘을 보는구나 아, 가늘을 보는구나 하긴 한 번 이어줬 것 같아 여기 약간 아, 저도 좋아하는 곳인데 손이 마음에 안 드네 감사합니다.